예쁘게 꾸며보고 싶어서 약간 유로피안 스타일 꽃무늬 들어간 약간 유로피안 스타일 꽃무늬 들어간 시트지 같은 것도 있어서 손님분들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представrays 대검사 아멘 전후anche 변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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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르고 나서 보니깐 햇빛이 들어와서 이쁘게 반짝반짝 빛나서 붙이면서도 제 나름 만족을 한 번도 저고요. 그런 뿌듯함? 그런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오, 좋아, 좋아. 사실은 제가 캐릭터 이런 거 아기자기한 걸 좋아해서 캐릭터한 이런 시트지 같은 것도 있어요. 이런 것 좀 이쁘게 붙여보면 어떨까. 오케이, 오케이. 커피 맛이 상당해요. 그런데 전혀 커피를 잘하는 집 같지가 않다.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료 포스터로 붙여서 여기가 카페입니다. 라는 걸 알릴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만드는 게 손님분들께 더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들게 되었습니다. 만족을 하면서 좋고요. 그런 뿌듯함? 감사합니다.